해석은 김기철. 메가서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2026학년도 저희 커리큘럼 설명입니다. 제가 커리큘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수강평 쓴 학생 중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석한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요?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해석을 못한 겁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게 토시아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과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줄거리를 따라가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해석이 됐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거짓말 맞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수강생 중에 수강평을 썼더라고요.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그 말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2026학년도 커리큘럼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각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법이에요. 기본 영문법 강자고요. 제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고1, 고2 학생들은 무조건 드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석을 위해서. 두 번째, 문법 문제 풀이를 위해서. 그래서 기본 영문법이 해석을 위해 또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인 건 맞고요. 중학교 때 전체 영어 문법과 고1, 고2 정도까지 나오는 문법 기본적 사항이에요. 이걸 내가 왜 배워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걸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합니다. 강의가 짧기 때문에 기본 영문법은 꼭 수강하기를 제가 노베이스라고 여긴 학생과 고1, 고2 학생은요. 물론 이미 영어가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기본 영문법은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뉘예요. 2계정 기본 영어고요. 고1 학생들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N수인데요, 고3인데요, 고2인데요. 수강 안 하셔도 됩니다. 2계정에 맞춰서 저희가 올인원 통합 수업이고요, 기본 영어, 자, 어법 들어가고요, 어휘, 해석,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고1 학생을 위한 또는 예비 고1 학생을 위한 2계정 단기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예비 고1 학생들, 고1 학생들은 무조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2 이상의 학생은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저의 시그니처 강의 시작합니다. 해석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해석한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해석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한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닌데 저희 커리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선생님, 저 진짜 노베거든요. 저 영어 진짜 3등급이고요, 4등급이고요, 6등급이고요. 꽤 많습니다. 저희 수강평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수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팀이 아마 저희 김기철 팀일 겁니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가요,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요, 끊어주고 묶어주고 그걸 의미 단위별 해석이라고 해요. 의미 단위별로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자주 비유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러시아어 단어 20개를 줬을 때 밑에 한글을 한국말이 써 있는 거야? 우리 그 문장 해석 못합니다. 왜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어 20개 준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영어라고 하는 게 단어 외우면 해석이 될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방식이 바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고요, 기본 문법 개념부터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기본 영문법을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노베이스라고 여긴 학생들.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1, 고2 문장에 나온 것도 해석 못한 학생이 고3 수능을 본다던가 EBS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고요, 의미 단위별이에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공식을 익힙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베이직 문장 해석이 완성이에요. 저희가 앞에 베이직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고1, 고2 기출 기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은 세 줄 이상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단어만 기억나거든요. 고1, 고2 기출 문제로 되어 있는 세 줄 이상의 문장,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배운 거를 완벽하게 채워하는 겁니다. 아, 문장이 길게 나와도 가로 열고 닫고 의미 단위별로 보면 해석 되는구나. 이 연습을 저희가 빡세게 합니다. 이 강의 둘 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노베이스 단계, 베이직 단계를 끝나면 이제서야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노베이스라고 여긴 학생들은 기본 용문법,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베이직 문장 해석의 원리를 꼭 수강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선생님, 제가 영어는 이제 고3이고 인생이에요. 그래도 2등급은 나오거든요. 아니면 3등급 위에 한 70점 후반대는 항상 나왔거든요. 라고 한다면 문장 해석의 원리로 곧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물론 2등급 학생은 그냥 문장 해석의 원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짧은 문장부터 문장이 점점 길게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짜리로 이제 이론 수업을 해요. 예를 들어 도치구문,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예를 들면 분사구문, 보자마자 해석하는 방법. 한 줄짜리로 시작하다가 문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두 줄, 세 줄, 네 줄, 저희 교재가 여섯 줄까지 있습니다. 문장을 점점 길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시작하고요. 아예, 자,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랑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은 의미 단위별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는 의미 단위별로 시작을 해서 키워드 잡기입니다. 문장이 여섯 줄이 넘어가면요. 이건 또 가로 열고 닫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말로 예시 한번 해드릴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예요. 이렇게 글을 따라가는 능력, 그게 키워드 잡기입니다. 근데 영어는 키워드 잡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부터 키워드까지 잡는 거.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정말 현장에서 엄청나게 학생들이 틀리는 게 지금 말했던 거 있죠?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있지. 이거를 필자가 원하는 대로 글을 따라가지 않고 원래부터는 수식어의 집착을 하잖아요. 어디서 읽은 적이 있으니까 오답이 낫깁니다. 예를 들면 빈칸 문제 푸는데요. 자기가 읽은 적이 있는 거예요. 탐의 아들이 유명한 시인이래? 정말 답안지에다가 아빠의 자부심이 꼭 나옵니다. 애들이. 해소를 못한 겁니다. 다시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옮긴 게 해석이 아니라 필자가 의도한 대로 글을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가 의미 단위별부터 시작해서 키워드 잡기까지고요. 한 줄로 시작하지만 결국에 다 줄, 여 줄까지 갑니다. 점점 길게 연습하는 거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문장 해석의 원리기, 이 강의의 이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워낙 학생들한테 알려져 있는 강의다 보니까 이건 필수 공부 사항이에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문장 해석의 이건 원리예요. 그러면 수학으로 비유하면요. 수학의 3점짜리 문제까지 공부한 겁니다. 학생 중에 꼭 있어요. 문장 해석의 원리인데 왜 1등급 안 나와요? 수학의 2점과 3점은 다 맞추는 거고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풀어낸 말이에요. 고난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영어 문장도 3줄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뭔 말이지? 단어수가 알겠는데? 자, 수학의 4점에 비유할 수 있는 해석 강좌가 있습니다.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등급, 1등급 학생들한테 무조건 드라고 하는 강의예요. 학생들이 보통 제일 많이 듣는 강의가 해석 강좌 중에 문장 해석에 올리지만 저는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거든요. 야, 내 강의 중에 한 개만 드라고 한다면 문장 해석의 완성 들어라.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3줄 이상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해석이라는 게 필자가 의도한 대로 글을 따라가는 능력이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과 시험이 아닌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키워드 잡기부터 시작해요. 문장 해석의 원리는 의미 단위배부터 키워드 잡기지만 키워드 잡기부터 하는데 그냥 문장 읽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며 읽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주제문이구나. 아, 이거 위에 뭐 나오겠구나. 이건 부연 설명이야. 문장 하나만 보고도 이 문장이 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며 읽는 공부를 합니다. 아니, 그래야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 해석의 완성까지 하면 이제 해석 강좌 공부가 거의 끝난 거고요. 올해 신규 강좌가 하나 있습니다. 3월, 6월, 9월 되게 중요한 시험이죠. 그러면 모의고사 지문 해석의 원리예요. 각 지문을 저희가 문장 해석의 원리와 문장 해석의 완성처럼 다시 공부합니다. 왜요? 6구 수능 그 해에 나왔던 모의고사요. 그게 꼭 수능의 패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1년 동안 나왔던 특히나 3, 6구 가장 중요한 시험 그러한 글도 해석 못한 학생이 수능 못 봅니다. 이 정도 문장도 해석 못한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EBS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3월, 6월, 9월이 딱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문장 해석의 원리와 문장 해석의 완성처럼 또 국문을 씹어먹고 키워드 잡고 줄거리 따라는 공부하는구나. 이 공부는요. 수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신 공부에도 도움될 겁니다. 3월, 6월 특히나 내신에 반영하는 학교 되게 많죠. 특히나 대치동은 고2 학생들도 3월, 6월 고3께 나오죠. 그래서 이건 내신 공부로도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강좌예요. 학생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해석은 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거짓말이라고요, 진짜로. 일단 해석을 못한 거예요. 필자가 의도한 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석 공부를 해도요. 실전에서 모르는 단어수가 튀어나오고요. 아무리 해석 공부를 해도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직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베이직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고1, 고2 기출문제 베이스예요. 기반이에요. 그래서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는 고1, 고2 기출문제에서 베이팍, 무감문, 어휘, 요양문, 장문독회 그러니까 중단도 문제들만 합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지 혹시 모르시겠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선생님 저 해석 강좌 들었거든요. 저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도 들었고요. 문장 해석의 원리 들었는데요. 왜 답이 안 보여요? 자, 해석은 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때 수업이 의미 단위별로 내가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배운 거 써먹는 거 맞습니다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제문 찾기예요. 주장문 찾기 연습이 되어 있으면 이 문제 절대 안 틀립니다. 전부 다 데이팍이나 무감문, 어휘, 요양문 이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해석 안 되는 문장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장문을 찾았으면 답을 골라낼 수는 있습니다. 자, 요 단계 끝나면 베이직 빈순삽이에요. 빈칸 순서 삽입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단 말이죠. 정답률이 가장 낮고요. 빈칸은요.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가 뭐니 순삽은요. 줄거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때 수업의 핵심은 고1, 고2 기출 기반인데 주부장문 찾기 연습은 당연히 합니다. 똑같이. 근데 줄거리, 키워드 잡기 연습도 합니다. 근데요. 또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릴게요. 고3 학생이에요. 또는 N생이에요. 3등급 이상이에요. 해석 강좌 공부 끝난 다음에 3등급 이상이면 이 단계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고3용의 문제작권에 올리고요. 3등급, 2등급, 1등급이야. 4, 5등급 학생들만 이걸 먼저 하시라고요. 왜요? 아니 고1, 고2 기출문제도 못 푸는 학생이에요. 고3 문제 못 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직이라 써있는 거는 고3 또는 N수생 기준으로 4등급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고1, 고2는 당장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고3과 N수생이에요. 여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3등급 위에 있는 학생이라면 해석 강좌를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문제적권의 원리 고3 기출 활용해서 전체 범위의 유형별 접근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게 뭐예요? 유형별 접근법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겁니다. 기준점을 잡아라. 제가 예를 들어 빈칸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 빈칸에 대해서 되게 공포스러워 하더라고요. 빈칸 선생님 제가 문장 해석이 좀 쉬우면 잘 맞고요. 어려움은 틀리고요. 아니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인지 학생들이 무지성이라고 하잖아요. 느낌으로 쭉 읽잖아요. 그럼 해석이 쉬우면 맞아요. 어려움은 틀려요. 아니요. 기준을 잡아야 돼요. 모든 빈칸은 단순합니다.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주제문찾기 연습하면 끝난 거예요. 주제를 알고 위아래 관계 알면 지문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오답은 지울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30번의 밑줄 낱말 해볼까요? 30번의 밑줄 낱말 의도가 뭐예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위아래 위아래가 아닙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주제문찾기 연습이 된 학생들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답의 근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준을 잡아놓고 풀어야 난이도에 휘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라. 두 번째, 키워드 잡아라. 줄거리를 따라가는요. 모든 문제는요. 1번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줄거리를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이 잡혀이면 주제문찾기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럼 오답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을 차낼 수가 있다. 아는 모든 힌트 동원한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 수가 튀어나온다고요. 해석 안 되는 문장은 나오지만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품 다음에 복습할 때는 단어 외워야 하고 복습할 때는 문장에서 공부를 또 하는 건 맞지만 풀 때는 모든 힌트 동원해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하는 게 문제 접근의 원리고 제 문제 풀이 강좌 중에서는 문제 접근의 원리가 가장 시그니처 강의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입니다. 왜? 기준 잡아라. 두 번째 인정해라. 우리 모든 아는 힌트 동원해서 답은 찾아내야 한다. 물론 복습할 땐 정리해서 공부하고 자 이 단계 끝나면 빈손삭 오답 제거 원리 이건 말 그대로 1등급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빈손삭이 정답률이 제일 낮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답률 20에서 가장 쉬운 게 50%대 문제까지 합니다. 어려워요. 고3의 빈손삭이고요. 문제 접근의 원리에 배운 걸 다 기반으로 해서 왜? 주제문 찾기 그 다음에 기준점 잡기 아는 힌트 동원하기 키워드 잡기 다 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매력적인 오답 지우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전체 문제 접근의 원리와 빈손삭 오답 제거의 원리는 고3 3등급 이상의 학생 1등급을 위한 학생 그 다음에 고3인데 만약에 3 그러니까 4등급 이하라면 베이직 버전을 먼저 공부하시고 고1 고2는 베이직 버전입니다. 고1 고2인데 좀 욕심이 나서 공부하고 싶다고요? 문제 접근의 원리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이널 강의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나올 텐데 파이널 엑스레이 요형별 문제풀이 최종 마무리인데 학생들이 항상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문제 접근의 원리하고 뭐가 달라요? 이건 자치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 2라고 학생들이 별명을 붙인 게 엑스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접근의 원리를 제 입으로 말해서 좀 민망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붙인 이름들이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요. 문제 접근의 원리 2구나. 근데 조금 더 어렵구나. 근데 다 자체제한 문제구나.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잡아라. 키워드 잡아라. 툴 때는 모든 힌트 동원에서 답을 맞춰내라. 일단 복습할 때 공부해라. 자 이런 수업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듣기 포함된 풀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벌써 저희는 성우까지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회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고요. 이번에 신규 연구 실장님까지 동원해서 네 분의 선생님들이 문제를 직접 검수하고 검토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퀄리티는 제가 자부합니다. 완전 다를 겁니다. 파이널 정리하시고 자 플러스 커리큘럼이 있어요. 기출 어 지문 이해 원리가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기출 문제는 공부 좀 해보세요. 국어하고 수학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저도 옛날에 재수 정규반에 있어서 압니다. 재정반이 있을 땐 전과목 상담을 다 하거든요. 국어 10년 전 문제 푸는 거 의미 없습니다.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으니까 수학 10년 전 문제 풀면 안 돼요.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영어 푸세요 똑같습니다. 영어는 정말 10년 전의 문제와 지금 문제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유형 똑같고요. 나에도 똑같고요. 죄송한데요. 10년 전 게 더 어려웠습니다. 왜요? 그때는 절평 아니라 상대평가였거든요. 오히려 옛날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영어는 지금 문제들보다 그래서 질문 2의 원리 이건 올인원 강좌예요. 10개년 기출 문제 되게 핵심적인 좋은 질문들 어휘 정리 문장 해석 키워드 잡기 문제 풀이까지 올인원 수업입니다. 이거 3월달부터 시작되는데 저 꼭 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3월달 4월달 5월달에 최소한 1학기 끝나기 전에는 10개년 기출 문제는 공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성적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법 특강입니다. 10년 동안 나왔던 6구 수능의 모든 어법을 어법 내용 정리 더하기 문제 풀이까지 하는 강좌고요. 이거는 6월 9월 수능 직전에 어법 정리하기 위한 학생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해석은 김기철이라고 하는 네임밸류만큼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노베이스 학생들 저희 김기철 연구소만큼 잘 가르치는 팀이 없을 겁니다. 2등급 목표 학생을 위한 특화된 수업이 따로 있는 팀 아마 없을 겁니다. 2등급 목표 학생들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정말 이만 찍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강의가 들어옵니다. 중난도 타이머택이에요. 두 가지 학생을 위한 건데요. 첫째 2등급 자체를 위한 학생들 중난도니까 빈순삽 업법은 없습니다. 데이파악 밑줄 밑파악 무감은 밑줄 단말 요양은 장문도 캐요. 중난도 문제고 말 그대로 타이머택이에요. 시간을요 줄여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1등급이 높이는 학생들도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두 문제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중난도를 공부해라. 왜요? 빈순삽의 고난도 문제 시간 줄이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현실적인 거는 중난도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1등급을 원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한테도 엄청 도움이 되는 강의고요. 물론 2등급 자체가 목표인 학생은 필수로 들어야 될 강의인 거예요. 중난도를 맞춰내면 좀 비교육적이지만 고난도 빈수삽 다 찍어도 1은 나온단 말이에요. 대신 중난도 맞춰내는 연습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거 주제문찾기 연습 다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정답률 그래서 높이는 수업을 한다. 선생님 저 2등 목표예요. 무조건 들으세요. 그 다음에 2등 목표예요. 마지막 2학기 때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무조건 듣습니다. 중난도 해프 모의고사예요. 말 그대로 중난도 유형만 있고요. 중난도 유형만 있는 모의고사가 없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그래 나 수능 때 정 안되면 빈수삽은 찍지 뭐 그래 나 나머지 대입학 뭐 요양문 장문독현 다 맞을 거야 이런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준 잡아놓고 그래서 안정적 2등급 학생을 위한 중난도 유형 해프 모의고사고 6회 분량 6회 분량이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실력 엄청나게 됩니다. 기준 잡고 문제 풀 때 그 위대함 나 단어 수고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주제문이 이거니까 얘는 답은 아닌 거야. 이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학기에 넘어가면 중난도 유형 해프 모의고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강의 제대로 물론 해석 강의 공부한 다음에 이 두 강의를 끝냈다. 제가 2등급은 약속합니다. 우리 1년 열심히 달려봅시다.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올 겁니다.